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감 후보들 간의 교통정리를 먼저 끝낸 건 중도보수 진영이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가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이주협 기자입니다. 후보들 간의 교통정리를 먼저 끝낸 건 중도보수 진영이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던 김영배 예비후보까지 조전혁 단일화 후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의 단일화 실패가 패인으로 꼽히면서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굳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미래교육연구원 원장인 조 후보는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진행 경험이 있고 대학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조 의원 전 교육감과 경쟁한 바 있습니다. 조 후보는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인 서울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좌파 교육감 10여 년 동안 서울 교육의 소위 말하는 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 질관리를 빨리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보수 진영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승리해 진보 교육에 막을 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조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후보를 두고 눈에 띄는 경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그분은 잘 모르고요. 왜 잘 모르는가 하면요. 그분 과거 행적이 무엇을 갖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갖다 했는지 저는 하나도 인포메이션이 없더라고요. 후보 난립에 대한 우려를 딛고 빠르게 힘을 모은 보수 진영. 그들의 바람대로 서울 교육의 수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 취재단 이주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